네 여기는 이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천시립박물관이에요 시립박물관이고 그 여기도 역시 그 뭐냐 여기도 역시 그 17시 30분까지 입장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서울에 산 사람이긴 한데 서울역사박물관은 아마 촬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워낙에 사람이 많이 오는 데라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그 인천역사박물관 그리고 플래시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즘은 플래시 안쓰면 아마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선사시대의 유적분포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기 선사시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 모든 박물관들이 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시립박물관이지 국립박물관이 아니죠 그 국립박물관은 없어요 인천에는 그 전주에는 국립전주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후삼국 백제가 유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주에는 국립박물관이 있거든요 근데 인천에는 국립박물관은 없거든요 조금 약간 특수판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간돌관 그래서 여기 송산니 영종도 남쪽 해안 그리고 인천 원당동이라고 있어요 그 저기 김포 쪽에서 가는 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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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모의도가 있네요 그리고 문학동에서 그 문학동이 아마 그래서 그 문학산 터널이 그래서 유류도록일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인천의 고인돌이 바로 요 자리가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위치죠 송도 그리고 여기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국제도시 여기 지금 백오신도시 백오신도시 그리고 여기가 아마 그 월구 그 소래포구일거에요 소래포구 소래포구고 그 다음에 네 문학경기장은 여기 표시가 안되있죠 그리고 이제 어디보자 인천역이 한 저쯤 있을거에요 여쯤에 인천역이고 여기가 월미도 여기가 월미도 여기가 월미도 영종도 용유도 인천공항 아직 이 터미널 안 만들었네요 이 터미널 안 만들었고 이제 여기 청락 그리고 이제 여기 검단 쪽에 여기 이제 고인돌들이 좀 있구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면 강화도 여기가 마니산이죠 여기가 마니산 여기가 마니산 그리고 여기 우리가 흔히 강화도 가면 고인돌 보러 가는게 어떠겠지? 여기가 이 동네야 여기 강화읍 자 그리고 저 끝에 일산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인천 백제 미추홀이 되죠 그래서 그 주몽의 아들이었던 비료가 정착했다가 근데 이제 바닷물 짜고 소금만 많지 근데 이제 초기 백제 유력한 정치 세력이었지만 나중에 결국 그 한강 유역의 그 백 한강 유역의 그 백 그 초기 백제 세력한테 좀 흡수가 되죠 계양구 동양동 계양구면 인천의 그 북동쪽이죠 네 동양동의 널무덤 실제 발굴 형태 그대로 복원했다고요 자 그래서 미추홀로 이제 역사는 등장하긴 한데 입증할만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음 어쨌든 백제 유적인 건 맞아 네 미추홀이 인천이 백제 유적인 거는 맞는데 만약에 백제 유적이 좀 더 확실하게 발굴이 되면 그럼 이제 국립방법만 생기겠지 경서동 이 경서동은 이제 우리 그 청라 있죠 그 청라 거기가 경서동이에요 그리고 고봉군 그리고 고봉군 고려시대 칠대의 어향이었다 뭐 이런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위층으로 올라갈게요 녹청자가 발견이 됐고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시면 성형을 하고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시유 시유를 한 다음에 다시 재벌 그래서 완성되는 거 저도 도작에는 뭔가 한번 만들어본 적 있는데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과 부평 당화교동 이제 조선시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강화도 지도 강화도 지도 되게 근데 거의 비슷하게 잘 그렸어 그리고 인천도 향교가 좀 꽤 많아요 부평의 향교도 있네 부평은 나중에 근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나?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인천 출신 연일정씨가 있고 김재룡 부평일씨가 있네 부평일씨 집안이 있다고 그리고 인천은 사실 후기 때 인구가 많아지죠 강화도가 인구가 진짜 많아졌네 강화도가 인구가 진짜 많아졌고 그 성남역 있죠 근데 사실 이 역사유적은요 계속 땅 파다 보면 계속 뭔가 발굴 유물 나오고 뭐 그래요 그리고 서구열강이 침략해온 데가 이제 강화도 네 그래가지고 여기 강화도 보시면 여기 초지지 여기 초지대가 있죠 그리고 문수산성 있고 저기 문수산성은 이제 김포대학교 옆에 그리고 강화산성 있고 정족산성이 여기 있어 양원수당국은 승리 안되죠 네 많이 사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화도를 건너는 게 요 앞에 강화도가 있고 여기 초지대교 그럼 이제 강화도에 올 수가 있어요 이거 아까 상역자 경치 경영관에 있는 그 등대 아닌가 네 인천에 드디어 이제 개항을 해요 1883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개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조개가 설정이 돼요 수호통상조약 개항장 내의 일정 구역 그래서 이제 치외법권 막 이런 데가 허용되는 그런 구역이죠 저거저거 탐난다 에디슨이 만든 그 추금기도 막 나오고 여기 타자기 그리고 백열등 회전시계 전화기 이 이 큰게 전화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거를 제하고 이제 인천 강리서가 있었고 이렇게 나온대요 1883년에 설치된 인천회관에서는 도도를 통해 수입되는 완전 계획도시지 그리고 이쪽부터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사실 청일전쟁때도 음 인천은 계속 일본하고 청나라가 계속 이제 우리나라 땅에 상륙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분쟁을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희생자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여기에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성왕호가 러시아랑 손을 잡다가 피살이 되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까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인철도 이제 모스가 철도 부찰권을 얻었다가 근데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결국 일본이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먼저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한강철교 그래서 1900년에 경인철도가 완전히 개통이 돼요 한강철도가 중공되면서 그래서 기관차는 이제 미국에 기관차가 다녔는데 그 하루에 이제 이왕복 그리고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1시간 40분 그리고 전선 개통했을 때 이제 하루 오왕복 운행할 때 인천에서 경성역까지 1시간 40분 지금은 1시간 40분까지는 안 걸리죠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나? 일반 열차가? 뭐 급행 타면 급행 타면 1시간 조금 안되고 특급이 아마 동인천에서 용산까지 특급이 아마 40분 컷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특급이 그 정도 되죠 개화기 인천정제 그래서 이 체험코너 체험코너는 네 안할게요 여기 보면 저 이따가 저기 월미도 갈 건데 사실 월미도에도 박물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마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전 시간 넘어갈게요 네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죠 일제강점기 음 도시 기반 속도가 확충이 되죠 아무래도 역시 역세권이라서 네 역시 역세권이라서 이미 이때 그 조감도가 이미 이렇게 커져요 원래는 철도를 이렇게까지 만들 생각이 있었대 근데 여기까지 못하죠 네 응 여기는 공사 중이고 인천의 산업과 경제 네 아무래도 투자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그리고 일제경제스탈 미두추인소 가 있죠 그리고 그 인천의 노동운동 항해민중운동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근대시대의 그런 인천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협괴철도 수인선 지금은 이제 그 보통괴로 바뀌고 있죠 그 협괴여가지고 그 일반 일반 괴보다 그 레일 간격이 좁아가지고 응 그래서 그 제대로 이제 표준괴선도 협괴선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규격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인선은 1995년 이후 완전히 폐지됐다가 지금은 현재 이제 분당선하고 그 분당선하고 이제 운영통합 준비하고 있죠 네 공예술은 제가 그냥 한 번씩 비춰드릴게요 뭐 제가 뭐 이런 공예술 제품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네 조금 천천히 이렇게 동선을 맞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아마 이거는 그 이제 현대 만든 공예품도 있고 옛날에 그 발굴에 대해서 보존된 그런 물품들도 있구요 계속 그래서 도자기 헐 이게 변기였대 응 그래서 왕이 이제 쾌변으로 오면 정하들이 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도자기 그리고 조선시대의 도자기 그리고 요강은 없네 네 아직까지 요강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 요강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벽이 있구요 불청사기 오 저기다 술 닦고싶다 여기는 그 성수 담그는 약간 그러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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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좌상 뭐 불쌍히한 뭐 많이 봤으니까 아 아 아 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이용한 고대 미술은 이 불교 미술하고 되게 연관이 돼있어요 음 음 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어 저런 거 시골집 가면 옛날에 저런 공예품 많았어 저런 거 네 네 용어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근대식 공예 까지 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층으로 갈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백년의 꿈을 쓰다 뭐 이런 특별전도 있고 아 대한민국 백주년 기념 이거 이게 딱 필요했는데 이게 없네요 그 경인철도 120주년 특별전 네 이것도 전시 준비 중이라고 음 전시가 끝났구나 네 성남이경성 그래서 그 인천에 성남동이 있는 거구나 음 미술사 전공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공립박물관을 만들게 돼요 해방 후에 공립박물관을 만들게 되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그 자리 이게 최초의 그 인천박물관이었다고 그래요 송학동 자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그 한포사격으로 박물관 건물이 소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재물포 송학동에서 다시 복관을 해가지고 음 이때 다시 복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시식 유지만 가능했지 그 연구조사 추진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올림픽 때 박물관 신축 이전을 했고요 이제 추진을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90년 이때부터 지금 이 보이는 이 건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은 뭐냐 다시 개보수 공사 해가지고 현재 다시 인천공항에 개항하면서 좀 업그레이드된 박물관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서화실도 있네 서화실도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조선 후기에 그 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남종문이나 도서기무야 민화 네 되게 소박한 예술 사실 이런 예술 쪽도 우리나라라든지 뭐 서양이라든지 약간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그 중세시대에는 뭔가 그 되게 뭔가 화려한 그림 뭐 화려한 조각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다면요 이제 유럽에선 르네상스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좀 더 이제 서민적이고 뭔가 그 실용적인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리는 그런 미술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산수화 이거는 뭐 많이 그렸던 그런 그림이라고 하고요 산수도 진경산수화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렇고 음 이런 옥순봉도 봉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화회도 제가 뭐 그림을 공부해본 적은 없어서 제가 뭐 이거는 약간 임진왜란 관련 그림 같아요 저기 거북선 있죠 네 거북선이 보이네 통제형 통제형 수군조론도 역시 통제형 그러니까 거북선이 있죠 그리고 책거리도 책거리도 네 아 그냥 그린 거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시비지신상 북관대첩피 정문부의 그 북관대첩 있죠 그 임진완한테 그리고 그리고 이게 재물포 개항하기 전에 그 그렸던 그림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문화예산 기증해 준 분들 네 사실 시립박물관 이런 데는 문화예산 기증을 해줘야 뭐 이런 게 운영이 되니까 그 여기 보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기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산고등학교도 기증했네요 유현진 선수의 그 모교죠 여긴 이제 기증실 그 2002년대 월드컵 때인가 보다 그 포르투갈전 끝나고 포르투갈전 끝나고 그 식사에 딱하고 SKY원스 야구경기 관련 거 인천 아시안게임 그렇다고 하고요 나중에 유현진 선수가 홈런 날린 기념공 여기에 전시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유현진 선수 인천 동상고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런 물품들이 기증이 됐다고 하네요 경인철도 120주년 특별전은 지난 주말에 끝났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철도 연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설권 특허되고 우각현에서 기공식 그 다음에 인천역에서 기공식 기업 예식 근데 이때 개업할때 그 일장기내 걸었죠 한강철교가 중공이 됐구요 한강철교 이때는 교량 이렇게 두개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옛날에 만들었던 이 교량 두개는요 지금은 이제 뭐냐 용산역 출발하는 급행열차가 이 다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선로 4개를 더 만들었죠 그리고 경인철도 전구간 전통식이 건인됐구요 4대문역에서 경부철도의 4평 월미도 군용철도 그리고 협교열차 수인선 이 수인선은 지금 현재 코레일이 다시 만들고 있구요 해방자호 동인천역 지금은 이제 동인천역 그 급행이 있죠 경인전철착공식 그래서 1호선이 개통돼요 그리고 인천지하철 1,2호선 안되죠 수인선이 끝나고 그래서 인천 1호선 개통됐고 그리고 수인선이 이제 2012년에 다시 개통돼요 그래서 현재는 인천역에서 오이도역까지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역부터 수원역까지 이제 다시 연결을 해야죠 인천 2호선은 경전철이에요 GTX 마석까지 예비타당성 평가는 통과를 했는데 언제 만들지 모르겠다는 거 네 여기는 노동자의 굴뚝에서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꽃 여기 특별전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한 바퀴 인천이 좀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좀 커갔던 공업도 있잖아요 인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 특별전이 아무래도 인천이 이전부터 그 그런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역시 역세권인가 탁주협동회사 탁주협동회사 아 술 먹고 싶다 하하 하하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레트로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거예요 하하 그 다음에 이제 곰표 대한제분 그 곰표 이거 밀가루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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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냥비누공장 있었고요 역시 이 비누가 네 미향비누라고 해요 애경 애경사 그 에키플라자의 그 애경이에요 그래서 산업기반 와 임해공업지대 인천상륙작전 당시에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둑판 있다 혼예품으로 제작한 바둑판 그리고 인천이 그 남동인더스파크밭 이런 데 있죠 화학공업 엄청 발달했고 네 두산중공업 대우하고 두산이 여기 중공업 그 회사였어요 그 두산인프라코어 아 원래 대우중공업이었는데 아마 그 두산으로 아마 그 합병됐나 그치 그치 대우그룹이었는데 아마 IMF 이후로 두산에서 인수했을 거예요 두산 인수했어 대우는 그리고 한유리 그리고 현대대철 여기 이제 현대도 현대그룹에 편입이 됐죠 그 여러분들 그 삼청 태어난죠 산미슈퍼스타즈에서 그 출범한 그래가지고 현대유니콘스가 인천 숭이아구장을 썼었죠 GM 그치 IMF로 대우그룹이 해제됐죠 대우의 역사가 휴대폰 게 있어 이거 갤럭시 S4 같은데 이거 갤럭시 S4야 응 이거 갤럭시 S3 4? 응 어쨌든 하청업체 이런 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나의 첫 차 르망 오 이거 르망 우리 집도 탔었는데 그 삼성 SM5 타기 전에 저희 이거 르망 탔었어요 그 SM5 SM520 SE를 우리가 1998년형 모델에 탔거든요 그거 지금도 아직도 그 돌아 그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구매하면 290만원 티코 음 티코 아직도 있지 않나? 근데 이제 티코는 너무 조그맣어서 그리고 이제 그 대우에서 역시 에스페로 에스페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린스 프린스 그리고 여기 이제 슈퍼살로 이게 아마 슈퍼살롱 2차가 아마 그거일거에요 그 대우에서 만들었던 세당 뭐 그렇구요 3위 각기도 여기 있었네 미스 동일 선발들 동일 방직 회사죠 회사들이 있구요 그리고 노동자 투쟁 똥물 사건 있었구나 유신시대였죠 김수환 스테파누 주의경리 여기 나오죠 네 아시아 경기대회 이때 민주항쟁이 있었죠 인천도 시민회관이었나 46번 국도 경인도죠 남구청 주안역 고속도로 어디지 어디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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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이런 대게 되게 그런 뭔가 레트로틱한 전시관이에요 여기는 청라가 이때 작업하고 있었구나 청라지구 공항첫도도 그때 놨죠 그리고 용접공 하시는 분 그리고 대중문화 속 인천노동차 메이드 인 인천 가계부 급여 지급 봉투 아 옛날에는 월급을 급여 지급 명세서 이렇게 줬구나 저는 이렇게 지급 명세서를 받을 일이 없었죠 옛날 만원권 옛날에는 저렇게 조합원들 합동결혼식 시켜주기도 했대요 그렇고 해방공장 파업전이야 에필로그 뭐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해요 아카이브 코너 인천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대표적인 소설 네 그래서 자유있게 읽어보시면 제자리에 꽂아주세요 네 이렇게 특별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하고 네 인천 광역 시립 박물관 이렇게 다 클리어 했네요 네 다 클리어 했고 음 아마 월미도의 한국 그 이민사 박물관 거기는 아마 오늘 못 갈 것 같고 거기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컬러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뺄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컨텐츠 월미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는 여기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하고 그 시립 박물관 구경을 끝났어요 근데 지금 예상보다 관람시간이 제가 엄청 길어져가지고 음 사실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7시 반까지 정황동에 가야 되거든요 시흥 정황동에 가야 되는데 음 여기서 시립 박물관에서 이제 여기서 제가 송도역까지 가보고 송도역 가서 열차 시간표 보고 좀 월미도를 좀 먼저 갈지 아니면 좀 애매하겠죠 그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월미도를 그 일단은 그 최대한 최대한 빠르게 한번 가보고 그리고 에 아니면 일단 송도역까지 최대한 빠르게 가볼게요 송도역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거기서 진행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게요 할게요 감사합니다.